1, 2, I'm trying to work, work, baby I'm sorry 다른 말 뭐가 더 필요한지 당연히 말은 안아 모르지 미안해 미안 모호 I live at it 알아 너가 줘 내 사랑 사랑과 전쟁에서 I don't wanna work 너가 지금 내게 내리는 형벌도 내게 받을게 다만 잘해줬던 때도 참 잡고서 내게 판결을 내려줘요 너의 화를 막으려고 떠나서 이왕으로 싸울 때 없지 보여서 아 이거 되게.. 뭐야! 귀여워하다 뭐야 콘서트 하는 얘기야 지금 짜증나 왜? 이 떨림이 짜증나 긴장도 하냐? 긴장은 밥 먹듯이 하죠 지금 밥이에요 긴장이 아.. 아.. 아 이거.. 아이.. 정말.. 너리 잘한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더 싫겠지만 미안해 I'm trying to work, work, baby I'm sorry 다른 말 뭐가 더 필요한지 당연히 말을 안아 모르지 미안해 미안 모호 I live at it 아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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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 삶이 이렇게 짜증나냐 이렇게 심장이 막 뛰고 그러냐 난 이 떨림에 지고 싶지 않아 젖어요 이 떨림이 너무 세가지고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비집 끝나고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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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세요! 111. 안경 써서 만나요? 마지막은 안경 써서 만나요? 이까지도 만나요? 화나서 만나요? 수고하셨나요? 와아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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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점을 남겼어 여러분 역시 나만으로 누는가 하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네요 benim 근데 재미있다 나 이런 거 원했다 저다가 이런 거 원했거든 나는 게임하는 게 좋아 노래 October 내 빌속은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별다람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소문난 별다람 공개방송이 이렇게 끝났는데 저 자신도 틀을 깨보려고 했거든요 친구들과 더 친구처럼 같이 게임을 하고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해요 사실 춤이 살짝 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재미있게 제가 즐긴 것 같아서 제가 힐링을 받고 가서 너무 즐겁고 다음에는 오늘 뭐 오늘 와주면 뭐 다 같이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있지 않을까 그때는 더 뭔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모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모뉴스의 문헨커입니다 속보입니다 인기 걸그룹 마마무 문별씨가 성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마무 문별은 어린 시절부터 동방신기 유노유노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어린이날 다음날에 열린 동방신기 콘서트에서 문별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별다방 기자가 찾아 나섰습니다 문별이다 문별이다 문별 정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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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네 정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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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뭐야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뭐야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이도 너의 끌려올린 마셔멘 나도 몰래 줄 눈을 풀을 느끼고 있었나봐 난리가 났어 죄송합니다 너무 멋지게 많이 해보나봐 상상이 멋지게 오우 뮤비 흠 여행이 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뭐야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게 꿈꿈고 꿈어치 너랑 풍선이 하늘을 나녀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빛이 예예 예 아 오빠 집에 가야겠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 왜 허얀다 서 있는 게 뭐였지 자 주소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